다시 나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목 상태는 좋아졌어요? 그때 이후로 계속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. 이제 목소리 좋네요. 어떠세요? 이렇게 패널 자리에서 보게 되니까?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. 그렇죠? 병재 씨는? 네. 이 무대에 한 번 욕심 있으십니까? 네, 그렇긴 한데 선배님들을 보니까 굳이 한 명 상대하지만 누굴 상대하고 싶은가요? 오늘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. 화협이 어렵나요? 네, 굉장히 어렵습니다. 비성! 아,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옥슈은? 아, 그럼 제가 다시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어머, 잘한다. 아, 뭐 이렇게 둘이 겸손을 바닥까지 가요, 우리. 태윤 씨. 오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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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윤이, 태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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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윤이는 다시 태어나도 이긴다. 살짝 으쓱했어, 살짝 으쓱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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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, 태윤 씨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병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즐겁게 같이 관람하시는 기분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아니, 아니. entyp мы. 코Á. . . . . .